안녕하세요 똥아님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악몽 같았던 그때의 일들 하나하나 떠오르니 지금도 그 귀신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일 사연자 아버지는 도박을 엄청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면 어떻게 돼 빛이 생기지 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 못사는 서민들이 도박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포커 뭐 바둑이 뭐 이러면서 그 이렇게 가게에 PC방처럼 그 도박하는 그 PC방 있는데 알지 그런 PC방도 잘 사는 동네에다가 그걸 차려 놓잖아 장사가 안 된다 좀 못사는 그런 동네 있지 그럼 못사는 동네에다가 그걸 차리면은 오히려 더 장사가 더 잘 돼 근데 사연자 아버지는 도박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빛이 불어 불어 불어가지고 빗덩이에 앉게 됐어 그 빗 때문에 그 사연자 집에 빗쟁이들이 맨날 쫓아와서 돈 내놔라 어째라 저째라 물건 부숴불고 어쩔 때는 등치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 막 다 부숴불고 아버지 때려불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빗에 시다리고 시다리고 이 도박이 뭔지 이것 때문에 뭔지 가족들까지 다 그 고생이잖아 아버지가 안 되겄다 안 되겄다 우리 가족 내가 살려야지 나 때문에 이게 뭔 짓거릴까 하면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됐어 이 사연자 가족은 아빠 엄마 사연자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었단 말이야 야밤 도주를 하게 되니까 짐을 챙길게 뭐 있어 그냥 옷만 그냥 겨우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갖고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을 등지고 멀리 시골로 가게 됐어 시골로 이사 간 그 집은 산이 이렇게 있고 산 바로 밑에 집 딸랑 하나 한채만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 근데 그 집을 딱 들어가보면 딱 그 겉에서만 봐도 누가 살다가 그냥 버리고 간지 그런 집처럼 딱 보여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사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간 거에요 지금 버려진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에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서 그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은 희한하게 티비 이불 주방용품 같은 거 살림살이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사연자도 꼭 이 집이 본인들처럼 야밤도주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느껴졌어 우리도 흉가를 다니다 보면은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는데 집이 많잖아 우리가 다녔던 그 흉가들 중에 보면은 건조도에 빨래까지 널어진 집이 있어 그 집은 총 방이 3칸 3칸 이었어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는 사연자 하나는 여동생 이렇게 각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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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어 산 바로 밑에고 그 집이 딸랑 한채고 주위에는 민가도 없고 숨어 지내기에는 너무나 안성만춤이고 너무나 좋아서 오히려 사연자는 원래 본 집에 있을 때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집살림 때려붓고 돈 내라라 어째라 아버지 두드러 패고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사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거에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살았을 무렵 새벽에 여동생이 사연자가 있는 그 방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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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세 번을 부르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가시나야 들어오면 왜 불러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 말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사연자는 동생이 그냥 본인 방으로 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잤어 잠을 자고 아침이 되자 동생을 보자마자 야 니 새벽에 니 무단진 내 방 문 두드리고 그랬냐 내가 모르고 싶은데 오빠는 왜 내 방 불렀냐 나 왜 불렀어 새벽에 서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사연자는 아 동생이 장난치는거구나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지 사연자는 장난이구나 니가 개인이 와갖고 불러갖고 나한테 오히려 불렀다고 하고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생이 장난친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갔어 그리고 그날 새벽 어저께 동생이 불렀던 그 시간쯤 됐을까 또 동생이 찾아와갖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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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르기 시작해 그때는 사연자도 짜증이 난거에요 가시네 또 장난치네 그냥 대답 안하고 그냥 잠을 잤어 짜증나서 첫날에는 대답을 해줬잖아 가시네 왜 부르냐고 하면서 두번째 날에는 짜증이 났지 짜증나서 대답 안하고 그냥 잠았어 다음날 또 동생하고 마주쳤다 날이 밝아서 새벽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나 동생 보자마자 말은 안하고 그냥 그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그냥 쳐다만 그냥 봤어 근데 동생도 사연자를 짜증나는 눈빛으로 봐 사연자는 아 내가 장난 안 받아주니까 저의 털을 잡고 그러구나 더 오히려 더 짜증나는거에요 지금 사연자가 그렇게 하고 또 그날 밤이 됐어 연 3일째지 또 오빠 오빠야 오빠 부르는 것도 딱 세 번 그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그때는 사연자가 시계를 딱 봤어 근데 정확히 시계가 몇시를 향하고 있었냐 새벽 2시를 찍고 있었어 새벽 2시 사연자가 그때는 아예 폭발을 해본거에요 뭐라고 하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려는 찰나에 동생이 안자고 있는거 알아 헤헤헤헤 하고 웃어 그 말에 더 짜증나가지고 사연자가 베떡있나가지고 대가리한테 쳐보려고 문을 팡 열었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는거에요 아무도 없어 문 앞에 아무도 없어 어이씨 하이네 벌써 숨었어 와 짜증나 동생 방으로 얼른 갔어 동생 방을 문을 탁 열 순간 사연자는 다리 아예 힘이 풀려보고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대지가 안해볼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 툭 주저앉았어 왜냐 사연자 동생이 연필 깎는 칼 있지 연필 깎는 칼로 사연자 여동생 본인의 허벅지를 막 찍고 있는거에요 방 안에는 온통 피범벅이 되어있고 사연자가 부모님을 불러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바구니까 몸이 덜덜덜덜 떨려버리지 온 방에 피가 범벅으로 되어있고 몸이 덜덜덜덜 떨려버리지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아예 들어가질 않아 힘이 들어가지 않아 뿍뿍 기어가지고 부모님 방에 도착을 했어 엄마 엄마 부모님 놀라고 아 뭔일이냐 뭔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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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방에 가봐 빨리 빨리 동생방에 가봐 잠시 후에 엄마 비명소리가 아악 하고 소리가 들리고 집 방이 벌컥 뒤집어치진거에요 아빠 목소리가 소리가 들리고 악쓰는 소리에 사연자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동생방을 갔어 갔는데 아빠가 동생이 갖고 있던 그 칼을 뺏으려고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뺏는 도중에 아빠도 그 칼에 베어가지고 손에 아주 피가 이렇게 막 질질질 흘리고 동생은 아까보다 몸이 아주 방안에 사방대 피가 방법으로 되어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뺏어 있는 상태고 아빠가 동생을 안아가지고 병원으로 가야되니까 병원으로 가려고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막 이렇게 가는 도중에 엄마 사연자 아빠가 운전하고 사연자하고 엄마가 그 동생을 양쪽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었지 근데 사연자 동생이 막 발버둥을 쳐 그래도 모둠직에 꽉 잡고 있어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 사람은 짐승소리 있지 짐승소리 막 이런 짐승소리도 막 냈다가 할머니 소리 그래 꽉 잡고 있냐 더 잡아봐 하면서 할머니 소리를 냈다가 너야 빨리 안 놔둘래 안 놔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불고 눈은 반타고 아예 뒤집어져 온거에요 뒤집어진 상태에서 막 그 소리를 계속 하는거에요 사연자는 남자잖아 여동생 하나 이걸 제재를 못하겠어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세군가 이걸 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저희 동생은 도착했을 때는 기절을 하고 의식이 없었어 병원에서 상처 났던던데를 치료를 이렇게 받고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고 했지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퇴원을 할 수 밖에 없었어 왜냐 사연자네는 돈이 없었거든 아버지의 도박비 때문에 나 동생도 오후쯤 되니까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런거 저런거 때문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오후에 근데 동생은 그 모든 일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해 단 일도 기억을 못해 절대로 사연자 내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집을 보니까 난리지 여기저기 막 피 얼룩져 있고 범벅으로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말 기억하나 사연자가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더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예전 집보다 왜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 난리를 피니까 산 밑에 있는 이 집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했는데 병원에 갔다가 왔을 때는 그 집이 너무 낯설고 싸늘하고 남의 집처럼 느껴지고 소름 돋았다 이거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다행히 그 집에는 별일이 없었어 새벽마다 동생이 2시에 와가지고 똑똑똑똑똑 했던 그런 현상도 사라졌어 근데 3일째 되는 날 또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아침에 일어난 동생은 발바닥이 완전히 흙투성이가 돼 있고 가시에 찔려고 피가 흐르고 허벅지 머리카락에는 나뭇잎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동생을 보게 된 거야 부모님들이랑 다 이렇게 같이 보게 된 거야 동생은 또 그거에 대한 기억을 하나도 없어 어? 내가 왜 이러지?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동생은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게 됐어 엄마는 하루종일 동생 병간호 하루종일 엄마도 피곤하지 엄마가 잠깐 이렇게 잠들었어 동생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들었어 잠들어 있었는데 어디선가 엄마 귀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엄마가 일어나진 않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었지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해도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무슨 대화 내용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엄청 빠르게 말을 하니까 근데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알아먹기는 해 근데 그 대화가 누가 대화를 하고 있었냐 동생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그 대화 내용은 누군가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거든 근데 그 방에는 엄마하고 여동생이랑 둘밖에 없었어 하는 얘기는 너무 대화가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한 단어씩은 알아먹을 수가 있어서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무슨 무덤 얘기를 해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했었고 여기는 사람들 다 죽일까 그런 말을 알아먹었었고 대략 이 세 단어를 엄마가 알아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그 말이 나와 그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가는거에요 그 아프던 동생이 느닷없이 엄마가 몰래 동생을 따라갔어 동생은 산으로 막 올라갔고 그렇게 한참을 산으로 올라가다가 동생이 멈춰 섰던 그곳이 어디냐 무덤 앞이요 무덤 앞에 딱 멈춰 서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왼손으로 무덤을 막 이렇게 파기 시작 막 이뻐 엄마가 그걸 봐보니까 얼마나 놀래를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동생한테 동생을 부르면서 막 달려가고 하지마라 하려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동생이 의식을 잃었어 엄마는 아기를 안고 여동생을 안고 그 산길을 다시 내려봤지 아빠한테 아까 아침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가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이게 뭔 일인가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게 됐지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전부 다 얘기를 했어 무당한테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당신네 집을 한번 가보자 내가 직접 한번 가봐야 죽었다 직접 가봐야 거기에 대한 기운을 한번 보고 무슨 일인가 그걸 한번 봐봐야 쓰겠다 하면서 그 사연자 집으로 갔어 그 무당이 집에 도착해 가지고 집을 방으로 흔들면서 한바퀴로 쑤욱 돌았지 이런 의식은 우리가 방송 예전에 초창기 때는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 이런 의식이 뭐냐 그 흉가에 대한 기운을 보기 위해서 그 집 주변을 원래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흉가를 들어갔었거든 아무튼 이 무당도 여기를 와가지고 둘러보고 하는 말이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이사하시오 이사해 당장 여기서 나가야 쓰겄네 뭐 땜에 뭐 땜에 그러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이곳은 귀신이 이제 털을 잡으려고 하는 곳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귀신의 것이고 산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라도 가져가면 그 귀신의 기운이 따라와가지고 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져가지 말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못만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는 말이 우리 따라 놓자고요 아까도 말했지 않냐 여기는 귀신이 털을 잡으려고 한 곳이다 산 사람이 이곳에서 나가면 털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몸에 실려있던 그 귀신도 빠져나와서 이곳에 털을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네 가족은 거기에서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동생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반대로 동생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 일은 제가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오 잘 부탁드려요 요